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도마 위에 올랐죠. 네. 김명수 후보자는 여러가지 의혹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담 수령 여기에다 주식거래까지 합쳐져서 각종 의혹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심지어 김 후보자에게 논문 표절왕 의혹 제조기 등의 표현도 서슴치 않는 상황입니다. 워낙 의혹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별명들도 따로 붙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적극적인 해명을 왜 못하느냐 이런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의원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그동안 김 후보자가 해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할 수 있게 멍석을 깔아주는 그런 업무를 해주는 그런 의원들의 모습들도 보여서 조금 안타깝기도 한 상황인데요. 김 후보자는 국민의 심려를 끼쳐서 무척 유감이지만 논문 표절 등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각종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교육시민단체 여론조사에서 부적합이 거의 96%에 달할 정도로 아주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하지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어서 많은 의혹과 금문증도 났기도 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말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의원들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부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언어 독해력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들인데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강은희 의원의 질의 내용이 참 인상적입니다. 강은희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제자 사랑에 대해서 부각시키려고 무척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강은희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그동안 논문 주제도 직접 뽑아주고 또 학생들에게 영문 초록도 직접 작성해 줬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또 밤 늦게까지 퇴근을 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을 따로 불러서 영어책도 지정해 주고 강독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인데 이런 질문을 왜 했는지 강은희 의원은 참 의아스럽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말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대로 준비된 질문들을 갖고 나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죠. 그런데 표절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분을 장관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말 아닐까요? 감싸기 급급한 청와대와 여당 의원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몰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바라겠습니다.